그래서 다음 무대는요. 이 왕평가요제와 관련돼서 아주 똑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왕평가요제 출신 이곳 영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무대를 꾸며 주실 텐데요. 제1회 대상 수상자 이춘자님의 무대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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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그리고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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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